이거 아예 안하는데 야 너희들은 랩으로는 안될 것 같고 웃기는 사람 10만원 바로 줄게 와 나 근데 존나 잘 안웃는다 참고로 나 참고로 근데 존나 잘 안웃는다 야 나 원래 봉준이를 웃겨라 이런거 하나도 안하거든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나 안웃는다 참고로 오케이 렛츠고 들어와 오케이 두명망으로 하면 되지 오케이 봉준 렛츠고 오케이 보전깨님 하세요 네 뭐 준비하셨어요 예? 보전깨님 아우 진짜 이씨 요 디스랩 장인 우원제 레츠고 요 요 요 예 요 요 네 요 요 예 요 요 예 아우 오우..씨.. 징이 징이! 뭐.. 나가! 씨만 진짜 아우 짜증나게 하네 진짜 오케이 며도우! 예우! 아.. 아..씨가 평하잖아.. 아..씨.. 뭐? 평.. 펭.. 펭.. 럭배님.. 예.. 여유여유여유여유 여유여유 그! 아프뱅크! 나 모르겠 너와 제보 메인은 아니.. 저기 그 뭐냐.. 지금 랩시간 끝났어.. 이제 봉준이라고 웃겨라 시간.. 여하야 안녕! 여하야.. 예 안녕하세요.. 룰이 울리가..? 랩하지 말라고 랩하지 말라고.. 랩하지 말라고! 랩하지 말라고! 씨만 랩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씨.. 알라라님.. 하.. 형.. 형 머리가 너무 말끔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우.. 진짜 청계같은 쪽 머리가 동그란 안경까지 형 너무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박수까지 치고 있거든요? 하.. 노인님? 네 안녕하세요. 네 뭐.. 시 하고 싶다 요 시금 걸렸다 예 벙고사님 아 오케이 웃겨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무재님 안녕하세요 네 해보세요 네 아 무재 오케이 잠깐 예 와.. 나 씨.. 도끼님 예 도끼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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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급식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도대체.. 와.. 내 방송 급식이 왜 이렇게 많지 시발 진짜.. 존나 심각하네 신강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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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전깨님 네.. 네 해보세요 없는데.. 네? 없는데.. 없다고요? 네.. 그럼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그러면 좋아서요 몇 살인데요? 19살이요 19살이요? 네.. 근데 아이디 이거 보전깨이 무슨 뜻이에요? 전구 넣고 깬다고요 예? 전구 넣고 깬다고요 전구를 넣고 깬다고요? 네..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인데 그게? 전구를 넣고 깬다고? 뭔 말인데 그게? 전구 넣고 깬다고요 거기에 예? 네? 왜.. 왜 그런 말을 해요? 죄송해요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해요? 잘못했어요 그러니깐요 왜 그러셔요? 죄송해요 아니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? 저도 몰라요 근데 왜 쓰고 계세요? 죄송해요 아니.. 왜 그러시지? 19살이에요? 네 근데 남자인 것 같아 남자 아니죠? 여자에요 여자에요? 네 그런 말 쓰지 마요 네 꺼지세요 이제 네 뭐냐 저거? 캐스퍼 플러스 문재인님 여우 안녕하세요 여우 여우 문재인님 여우 여우 반갑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여우 문재인님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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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정이오 안녕하세요 여우 반갑습니다 와 너 ㅈㄴ 위험했다 와 ㅅㅂ 야 너 ㅈㄴ 잘했다 와 나 깜짝 놀랐네 그냥 캔스포 때 강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치고 들어오네 와 ㅅㅂ 야 미친새끼야 야이씨 철구꼬추님 아 진짜 야 음질 좀 제 와 급식 존나 많네 와 나 진짜 ㅅ 요새끼님 예? 뭐라구요? 표절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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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appointed 표절붨님 표절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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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절맨이 야 너 뭐 치고 있는거냐? 어? 양은 냄비요 양은 냄비요 어 웃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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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원 줘요 웃었다 웃었다 이거 인정이다 이거 웃었다 웃었다 아니 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치고 있는지 물어본거잖아 아니 씨발 아 나 존나 위험해 아니 뭐 치고 있는지 물어본거잖아 아 양은 냄비요 양은 냄비 아 야 오케이 아냐 아냐 죽게 죽게 야 계좌 저거 여기다가 아 나 존나 위험해 아 씨발 아 이상한데 터졌네 씨발 아 존나 위험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야 너 몇살이야 감사합니다 몇살이야 저 24살이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야 이건 솔직히 말해서 5만원 준다 인정? 아 아 10만원 줘 아 근데 야 이거는 내가 끝났 내가 끝난줄 알고 물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딱 이렇게 돼서 오케이 아 10만원? 아 저 백수라서 돈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10만원 받아줄게 예 아 10만원 받으면 3만원은 백붕 쓰고 구독할게요 음 고맙다 예 감사합니다 음 5만원 줄거야 미국인님 네 해보세요 아이씨 아 양은냄비에 왜 터졌지 아 존나 어리웠네 아 저 잘하자 잘하자 씨마 아 진짜 씨에스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뭐요 예 해보세요 뭐요 뭐요 아 뭐야 이씨 초딩양홍언니 요 아침에 떠나 해외색도 마음대로 삭칭해 어떤 색을 진화 뒷군민들 내 친구가 떠던네 오겠네 니가 원하는대로 오늘 하루는 살아 보자고 때로 아이 나가 씨 앤틱포스님 어 봉준아 나 앤틱포스인데 미안하다 요즘 못들어가서 니니지 너무 빠져갖고 저번에 어 니니지 러스할 때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봉준아 이제는 빨리 오셨으면 돌려 진짜 아이 이빨이 안보였잖아 아이 씨 아이 아이 신선해서 존나 좋았는데 이빨이 안보였어 진짜 씨 나 자서 들어갈게 어 여러 떨어진것도 이제 아이 와 존나 위험했다 와 야 너 좋았다 씨 와 우봉준님 에 와 씨 와 기숙공격이었네 와 우봉준님 와 씨 와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남한 웃긴가 남한님 남한님 아 음진이 다들 왜 이렇게 안좋아 봉드래곤님 봉드래곤님 내가 하나만 말할게 그냥 딱 바로 치고 들어와야돼 어 진짜 앤티 보스처럼 이렇게 딱 치고 들어와야돼 너희들 이렇게 뜸들이면 안웃어요 어 네 영어님 영어님 아우 씨 애셔바루님 안녕하세요 예 준비한거 해보세요 동준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거 해보세요 동준님 안녕하세요 나야 아이씨 컨셉 잡지말고 씨 아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몰라서 쓴거라니까 아우 진짜 철구 마더님 안녕하세요 네 뭐요 뭐 준비하셨어요 철구 어머니 성매모사 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앙 돈벌어네 앙 돈벌어네 아 보방기님 아 나 이런거 안좋아해 아 진짜 씨 집도 짓게되님 에 이런거 안좋아해 야 얘들아 음질좀 좋게 되라 저거 봉이님 아니 저 새끼는 날 치웠으면서 왜 날 무시해 아니 아우 씨 나 진짜 사랑 이 슬픔님 아 여보세요 예 준비한거 해보세요 어 준비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어요 아 씨 강북문재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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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북문재인 어 아 아 페리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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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김영환입니다 아 공준아 나 김영환인데 요새 반성이 너무 힘들다 공준아 어떻게 하잖아 공준아 야 이새끼야 너 방금 전 앤틱이지? 어? 너 앤틱보스지 너 앤틱보스지? 어? 요새 니니지 너무 빠져갖고 힘들다 어떡하나? 공준아 나 5만원 주면 안되겠나 나 지금 5만원 주러갖고 빨리 다이아 사야겠다 공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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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다생나겠다 나 지금 열흘이 됐는데 더 천도 못쓰고 5만원 가지고 나 지금 니니지 사야된다 공준아 공준아 아 야 너 좋았다 너 씨바 와 깜짝 놀랐는데 김영환에서 앤틱보스 바뀌는거 좋았다 스무스 했다 하지만 거절 안우셨다 코끼리니? 코끼리니? 으으음 음... 하... 절대응감님 네 뭐지? 절대응감 알건데 네네네 저 먼저 할게요 네 네 파 둘 라 와... 씨발 진짜 심로잼 와... 네 쉬운거님 흑형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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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준비하셨어요? 아... 그... 그... 저... 아... 움직이죠 씨발 제대로 된거 좀 들고와라 길모띠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길모띠 아 나 이런 빵터지않아 나 이런거 갑자기하는거 왜이렇게 씨발 엄니블롱 기달림 네 엄마 빨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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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빨리와봐 빨리와봐 이거 나거든 얘가 지금 자기 웃기면 빨리와봐 침만둔 아... 말해봐봐 일단 왜? 아...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얘다 얘 얘가 지금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뱉다 안녕 예... 예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기 웃기면 심마 안준데 엄마 웃겨봐 흐흐흐흐 아니 씨... 진짜 데려오면 어떡해 아우 씨... 뉴다의 밤생활님 야 이새끼야 웃긴거보다 그냥 더럽다 더러워 이씨 봉준이 꼬휴님 좀 시나 이새끼야 김윤태님 김윤태님 아우 씨... 승빈님 안녕하세요 네 저 랩배터리 하시나요? 공주님 아니 랩배터리 아니라 지금 웃기는 시간입니다 아 웃기는 시간이라고요? 네 아 좋습니다 박치세요 아... 아... 모기님 모기님 하... 하... 아 왜 지태구나 아 왜 지뢰가 아니라 왜 지태구나 봉준해 리버님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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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저는 언제 공격해요 아이씨 초딩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아이씨 다시 만들게 아 우디고 우디고 차일드님 네 할게요 그리고 엔티포스 원래 제가 원존대 뺏겼거든요 다시 해도 돼요? 네 할게요 저기 그 봉준아 그 솔직히 말해서 내가 리메지 나가 이씨마 존나 엔티포스 존나 오래먹네 진짜 오르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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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제일 웃겨서 난 코끼리다 봉코넴님 아이씨 용의숨결님 말씀하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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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머리 때리지 마세요님 아 나 이런 사고를 별로 안좋아해 진짜 사고를 안좋아해 왜 강태님 민국이님 민국이님 준비한거 해보세요 어 병준아 나 살아있다 아 나 씨바 진짜 믿음신뢰만족님 봉준이달마왕따님 택시운전사 명장님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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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새끼 밤에 최보미님 아 뭐야 다 넣었어? 나니님 나니님 네 말씀하세요 내가 더 잘하겠다 해봐 해봐 아라이스라일 봉준이꼬유님 봉준아 나 언제 씻겨줄건데 아 그만좋아 미친새끼가 진짜 예승이님 예승이 예승이 코 망가 돼 코 살라모 예승이 내가 더 잘하겠다 예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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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야 돼 예승이 예승이 코끼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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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좋아 울어 그만좋아 울어 그만좋아 울어 이제 아우 진짜 봉준이 의자님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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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이 쳐잘때님 봉준이 쳐잘때님 보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비히히히히 오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허구구 흠으으으으으ori 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... 재미없어 봉준이ë임 봉조님 네 준비한거 해보세요 해보세요? 네 준비한거 해보세요 백설공주님 아씨 제봉드래곤님 봉준이 밥먹고 난후님 야 이거 너가 지금 직접 하는거야? 어? 어? 아 새끼 진짜 미친새끼네 진짜 시바 고테일님 봉준이 밥먹을때니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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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비언니 은 야 너 이거 뭐 야 너 이게 뭐.. 이거 뭐 하는건데?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? 어? 야!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고? 에코노크 하는거야? 너 뭐야? 토르비언 너 뭐야 언제 바뀌었어? 야 너 뭐야? 해봐! 너 뭐치고 있냐?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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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너 뭐치고 있냐고 딸 본방시청 10초전님 예 해보세요 본방시청 10초전님 아나이씨 홍육만님 홍육만님 해보십쇼 해보십쇼 홍육만님 뭐냐면 뭐라고? 야! 아이씨 후 아이씨 후 아이씨 후 성우마 엘노 박사살강이 너무 잘하고 좋았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씨 이발이 진짜 아우 김윤태님 김윤태님 안녕하세요 예 해보세요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동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내가 결국엔 하... 씨... 봉방겔 안녀냐님 뭐 그냥 이게 끝이야? 김태경 30년후님 이게 뭐야 아우 씨... 최보미님 오빠 너무 노잼이야 우리 헤어져 오 야 너 진짜 봄이야? 오빠 너무 노잼 됐어 꺼져 오 뭐야 오 존나 비싼데 항인욱 잘 때님 항인욱 잘 때님 하아아아 좀 그만 좀 해 씨... 좀 제발 좀 그만 좀 자 아 진짜 젓나 자네 진짜 철구 발바닥님 신현이와 김봉주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손잡이 그 알까 어 땡땡 여묘 땡 김어 땡 속오띵 어 땡땡띵 오 띵녀에 띵띵오 띵쓰고 띵띵오 띵띵오 띵띵녀에 띵쓰고 띵띵띵오 띵띵 와 씨X 진짜 미친세X도 존나맞네 진짜 와 씨X 진짜 와 뭐 이런 애 소리 다 했냐 진짜 별님 별님 하십쇼 안녕하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? 저 신은 비트박스 어 신나는 비트박스 오케이 레츠고 음...? 찢 etc 아하... 항이누 8 하니노 공주 튕길때니 트 ub 딸랑? 트위途 딸랑? 트위딸 딸랑? 12 obile t 2 딸랑? r 봉준이 신발님 아 씨발 뭐 신발 의자 다 아유 씨발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선물주가웨어바님 여보세요 아우 또 트장님 트장님 말씀하세요 트장님 말씀하세요 아우 또 트장님 꼬카이님 아우 아 정말 아우 트르.. 트리비온 누다님 영광로 으아아아아아아아 영광로다아 히힣힣힣힣힣힣힣힣 그만하자아 아씨 귀엽네 와 근데 저 사람 아니 그 아까 전에 그 누구야 아 양은냄비한테 10만원 줘야되네 와아 씨발 와아 양은냄비한테 10만원 줘야되네 와아 야 무비야 이거 카톡 보낼테니까 이거 보내줘라 아 나 어이가 없네 씨 봉순이를 찾아라 가자구요? 오케이 가자 잠시만 기다려봐 무비한테 이거만 보내고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봉순이를 찾아라 근데 씨발 찾아서 뭐하게 근데 어 흑수저나 도와주자구요? 야 나나 도와줘 야 근데 나 진짜 농담 안하고 흑수저 이런거 하잖아 내가 무조건 1등이었어 나나 도와줘 어? 흑수저 이런거 하지 말고 나나 도와줘 나나 어? 나도 내가 흑수저 1등이었어 어? 아 진짜 나 나 진짜 내 예전에 진짜 흑수저 1등이었어 어 잠시만요 아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흑흑흑 아 지금은 당연히 아 흑수저 항무흑님 백구개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아 또 백구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라고? 115부대를 찾아라 제일 뚱뚱한 사람 찾자구요? 아우 진짜 씨발 야 제일 뚱뚱한 사람 찾으면 진짜 농담 안하고 140이나 150까지 있을걸 진짜로? 어? 140이나 150까지 있을걸? 115부대를 찾아라? 아 근데 존나 더러울거 같은데 그래 찾아보자고 야 그거보다 오랜만에 여캠 탐방이나가자 오랜만에 여캠 탐방이나가자 야 그 봉순이 찾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캠 탐방하는게 낫지 왜 봉순이를 찾아가지고 굳이 그 찾을 필요가 뭐있어? 여캠 탐방을 하면 되지 안그러냐? 너희들 그렇게 여자가 보고싶으면 어 무적아이디 내 아이디부터 가서 여캠 탐방이나가자 가자 가자는